올해 여름철 평균 수온이 1990년부터 인공위성을 이용해 우리나라 바다표충 수온을 관측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특히 늦여름에서 초가을까지 수온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 정보를 분석한 결과 26도를 기록해 지난 26년간 같은 기간의 평균 수온 24.4도 대비 1.6도가 높았습니다. 해역별로는 남해가 27.9도로 가장 높았고 동해 25.8도, 서해 25.4도 순이었습니다. 평년에 비해 동해가 2도 이상 상승했고 남해와 서해 상승폭은 이보다 낮았습니다. 수과원은 동해를 중심으로 수온 상승폭이 높았던 이유로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에 따른 폭염이 9월까지 지속적으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 영향을 주는 등 대기로부터 열공급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